K-Style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주는 위클리!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K-Style 파티가 드디어 2월에 다가왔습니다 K-Style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볼까요? 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음식들과 디저트가 너무 많아서 항상 일본에 가면 뭔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스키야기 제 스키 댄스입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일본 데일리랑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K-Style 파티 무대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데일리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위클리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K-Style 파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주도 삐클리 지금까지 삐클리였습니다 K-Style 파티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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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